피트니스 회원님들의 체형관리를 더 쉽고 더 스마트하게 눈으로 신체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는 솔티드 스마트 슈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솔티드 스마트 슈즈는 신발의 압력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무게중심을 측정하여 신체 밸런스를 진단하고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스마트 슈즈입니다. 헬스 머신이나 기구가 아닌 기존 스포츠 러닝허와 동일한 휴대가 편리한 신발입니다. 활용에 따라 비즈니스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실시간 그래프를 바탕으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슈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피트니스 노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후에 태블릿 PC와 스마트 신발을 블루투스로 연결합니다. 연결 완료 후 센서 보정을 시작합니다. 센서 보정을 통해 고객님의 체형에 맞게 밸런스가 보정이 되며 동기화가 완료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부 진단을 위해 회원님의 기본 정보와 문진표를 함께 작성하고 신체 밸런스를 파악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시작합니다. 사진 촬영은 정면, 측면, 후면을 촬영을 합니다. 정적 운동 시에 밸런스를 촬영합니다. 제자리 서기, 스쿼트, 사이드 스쿼트 등의 정적 운동 동작을 통해 밸런스를 측정합니다. 이번에는 동적 운동 시 밸런스를 측정하기 위해 제자리 걷기 동작과 러닝머신 등을 이용하여 동적 밸런스를 측정합니다. 모든 측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촬영하였던 모든 장면과 동작들에 대한 결과를 진단서를 통해서 회원님과 함께 진단을 시작합니다. 운동 시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트레이너가 회원님에게 맞는 운동법과 퍼스널 트레이닝을 제안합니다. 신체의 밸런스를 알아야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회원들을 위한 최적의 신발 밸런스 솔루션 솔티드 스마트 슈즈